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암배우님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? 최종대왕이 만든 우유는요? 아야 어요 어요 우유 하하하하하 이제 기분 좀 풀리셨어요? 나 기분 안 나빴었어 저는요 저한테 화나신 줄 알았어요 안드로님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저 춤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아니 안 될 거 같은데 으음 안배우님 왜 이래 으으으으으으으음 안배우님 반응이랄 하셨잖아요 네 넌 영원히 안 좋아 와 나 이 세상에서 연기보다 어려운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 뭔데요? 너 춤 가르치는 거 매니저 우리 하나만 더 찍읍시다 네?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You'll be in my heart 나의 두 눈에 가득 담긴 한 사랑 I will be with you 약속해줄게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